이 프로젝트를 형님이 보여주셔서 실제로 봤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재밌어서 아까 도은이 형이 튠이 재밌으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확 좋아지고 이런 걸 느낄 때 저는 보컬 편집은 재밌어요. 아 보컬 편집이요? 보컬 편집은 정말 그리고 지금은 튠에 지쳐야 했지만 솔직히 또 되게 중요한 게 박자. 네 그렇죠. 박자 되게 중요하고 코러스랑 입을 얼만큼 맞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너무 맞히면 또 별로예요. 아 후상이가 그러더라고요. 도은이 형이 몇 년 전부터 자꾸 랩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혹시 왜 그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 가사와 보컬과 멜로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아까 컨셉도 컨셉이지만 그런 컨셉과 이런 쇼적인 걸 일단 뺀 상태에서 음악만으로 딱 나왔을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사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한 6대 4 정도예요. 이게 합쳐진 채로가 중요한데 굳이 분리해서 하자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 또 학생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가사가 더 중요하다. 보통은 멜로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래퍼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게 뭔지 생각했어요. 래퍼들은 계속 트랙에다가 플로우로 짜고 가사를 쓰는 걸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가만히 그 사람들이 뭘 연습하는지 보면 작사 작곡 연습하고 있어요. 아 그게. 작사 작곡이에요. 작사 작곡이에요. 그렇죠. 멜로디도 하고. 래퍼들한테 래퍼들한테 랩을 맡겨보신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여기 어덜마디인데 한번 써보실려면 하면 진짜 저쪽 갔다가 한 15분 만에 뚝딱 써서 왔는데 꽤 센스있겠어요. 그렇죠 알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냐.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곡을 쓴 지 얼마 안 된 애랑 우리 회사에 신인 가수애랑 둘 다 신인 작곡이에요. 근데 둘 다 곡을 딱 가져왔는데 얘는 이제 여자애고 아무것도 믿기도 할 줄 몰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트랙을 받아다가 아무거나 거기다가 멜로디랑 가사랑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튜베이스랑 좀 할 줄 아는 거. 아 미디를 해요? 할 줄 아는데 아직 초보야. 얘가 만들어 온 곡이랑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트랙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트랙에 가사랑 멜로디만 집중을 해가지고 늘 평상시에 그것만 연구하던 내가 만든 곡이에요. 어설프게 가사랑 멜로디도 어설프고 트랙도 아직 어설픈 거랑 상대가 안 되는 거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후에 해결해 줄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방법 맡겨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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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집에 곳곳에 기타가 있거든요. 아 네. 곳곳에 기타가 아니 집에. TV 보다가 TV 옆에도 또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를 치면서 랩을 하면 최강이겠네요. 최고예요. 정말 최강이에요 그게. 그게 최강이에요. 10대 분들 기타를 치면서 랩을 연습하세요. 그게 최강이에요. 지금 그냥 그걸로 끝나. 끝나. 기타를 치면서 랩을 하면 저스틴 비버래요. 저스틴 비버래요. 끝난데 에드시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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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